Q. 아이콘티비를 위한 C.T. 전에 찍었을 때 종교 앨범 나올 전이었을 거예요. 아이콘티비가 저에게 온 지 꽤 됐죠. 기본적으로 저희 컨셉이 다큐멘터리나 SF 같은 색깔을 가진 랍 밴드이기 때문에 자연 노력을 향한 시간에 사용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비디오 5편을 제작했었고 저해산으로 진행했었어요. 짧은 시간 안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하룻밤만에 찍은 곡이 있었고요. 첫 번째 곡은 무지치는 랍 밴드 씨를 다 grandes 것 같아요. 제작동방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많이 싸우고 화탄에 지게 하기까지 ini 랍을 한 번도 없었어요. 앨범 제작에 엄청난 못 됐을 시기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빨리 진행해서 수습하게 맞봤죠. 되게 많이 싸우고 그러셨을 거 같아요. 자꾸 이렇게 불안을 일으킨다니까 아이콘티비야 자꾸 썸부질러해 저희가 총 7개 도시 돌고 있는데요 여기는 4번째 도시 부산입니다 여기 뷰레고시에서 동양바다 상분들이 여기다가 롤링페이퍼를 작성해 주시고 술 한잔 꼭! 다음엔 선후배 투어 선후배로 만나요 전국투어 기간 동안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되게 좋은 기념품입니다 정계약의 얼굴들 하소다 루에이 형님이 저희 사운드 프로듀싱을 도와주셨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앨범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좋은 스피컬 원래 일반인이 들었을 때 좋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시간을 보던 시간 함이랑 성지 바다, 성장마당 2회 공연은 저희가 단독 공연 부모로 공연한 것 중에 가장 큰 부모의 공연이에요 지금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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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껏 아, 다시 해야겠다 서울에 저희 단독 공연 이틀짜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전국 투어의 일환이긴 한데 사실 타이틀이 좀 달라요 리터닝 홈이라 그래서 전국을 쫙 돌고 돌아가서 서울에서 하는 건데 규모가 이제 전국 투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그래서 저희가 투어를 다니면서 비디오를 찍고 있거든요 로드모드처럼 이것들을 편집해서 긴 뮤직비디오처럼 만든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이제 오실 수도 있고 좀 더 레벨업하는 라이프타이가 오실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